신토부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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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토부리야. 와, 역시 우리 것이 좋은 겁니다. 토종종자가 얼마나 큰 가치를 지녔는지 오늘 저는 처음 알게 됐는데요. 우리 토종종자의 힘,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. 최고! 아까 대기실에서 연습한 것에 비해서는 제대로. 조금 부족했나요? 조금 약간 아쉬운데. 그럼 조금씩 한 번 보여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넷. 지금 합시다. 정보혁이잖아. 이렇게 하면 이담씨 시켜줘. 저요? 이담씨 가겠습니다, 이담씨. 신토부리. 신토부리, 신토부리, 신토부리. 최선을 다했는데 손짓은 이제 최고였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시네요. 변현단 씨 얘기로 갑시다. 변현단 씨. 변현단 씨는 특히 토종종자를 천여 가지나 수집해서 다 연구하고 계시니까 정말 대단했는데요. 저도 이제 토종종자는 물론이고 우리 농축산물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높여야겠습니다. 정말로 토종종자를 지키는 게 세계화 시대 우리의 주권을 지키는 것과 똑같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. 그리고 앞으로도 토종종자에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. 네. 네. 네.